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종전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인상에 따라 지금보다 월 최대 30만원에서 8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.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 9천 명, 지급액은 4조 7천억원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